오돌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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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돌농구입니다.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포도밭에 택배 주문이 몇 건이 들어와서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 좀 따로 왔는데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토화이 타고 와가지고 비가 좀 멎으면 가야 되나 지금 맞고 가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자리에 좀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역시나 포도들입니다. 이 많은 포도도 의약고 싶습니다. 진짜로. 보통 10월 말경에는 될 수 있으면 수확을 끝내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내년도 또 영양분을 위해서 10월 말경에는 모든 수확을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1월까지 놔두시는 분들도 계신 게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10월 말경에는 끝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죠? 뭐 수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많습니다. 포도가 아직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지금 뭐 또 사과도 막 수확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겹쳐지는 바람에 포도 수확이 조금 늦어지긴 늦어졌지만은 포도도 이제 같이 막 사과하고 같이 막 싣고 도매시장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도매시장만 계속 가다 보니까 포도에 대한 수익 자체가 제 통장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정도로 희미하다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뒤에 공짜가 하나씩 툭툭 늘어나면서 있잖아요. 잔액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와 진짜 너무 심각해요. 아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이제 또 사과농사 지으면서 이제 포도 이제 좀 사주시고 포도농사 지으면서 이제 사과 좀 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같이 이제 농부로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 근데 제가 오늘 지금 포도수화하고 비가 잠깐 내리는 바람에 지금 잠깐 앉았는데 앞에 보십시오. 하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게 막힙니다. 야 이거 언제 다 따내지? 따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위를 그냥 한번 싹둑하면 다 잘리잖아요. 근데 야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고수익을 만들어볼까?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 답이 진짜 안 나옵니다. 답이 진짜 안 나오고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사과 싣고 제가 도매시장을 어제 갔다 왔나? 갔는데 그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포도 싣고 왔는데 사과 구경하러 왔다고 이제 사과 납품하는데 내루는데 그쪽에 이제 중앙청관은 내루는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내루는데 구경하러 왔다면서 사과가 더 재밌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도 이제 샤인농사를 하시는데 포도 농사 하시면서 또 사과 손대기가 또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종목으로 이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뭐 같은 이제 샤인에서 또 거봉으로 넘어가는 뭐 이렇게 같은 포도에서 포도로 넘어가는 것도 조금 힘든데 아예 종목 자체가 바뀐다는 건 더 힘들거든요. 조금 그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로 넘어오시려고 사과를 구경하러 다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목도 심을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바꾸신다는 거는 이게 수익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과가 또 이제 사과값이 좋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도 이제 포도하고 비슷하게 파도가 친다.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올라올 때가 있고 그렇다. 샤인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포도들 다른 농산물 전체가 파도 치듯이 이제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뭐 샤인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는 그래도 샤인도 조금 더 제가 지지난 영상에 계속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샤인도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욕심이다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아직 포도 그냥 내 편견 쳐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시기에는 그래도 이번 달 내로는 저도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로 미치겠습니다. 누가 해답 좀 주십시오. 도매시장에 내라 하겠죠. 그죠. 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뭐 소매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몇 천 개 한... 1, 2천 개면 소매로 가능하다 싶습니다. 그 뭐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네요. 일단 뭐 차차 도매시장으로 한 차씩 싣고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10월달 내로는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바심 가지지 말고 천천히 내도 된다. 11월달 초에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안정은 좀 됩니다. 그분 얘기도 들으면 하여튼 뭐 모든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판매까지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든데 판매하는 거 더 힘드네요. 여러분도 전부 다 공감하시죠? 하여튼 모든 농사 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포도 수확 다 했거든요. 이거 가서 빨리 포장을 해야 택배도 보낼 수 있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mit 해주세요. 아멘